세종시가 오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세종 비축제 명칭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축제 추진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세종 비축제의 명칭은 모두 7개로, 시는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축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호도 조사는 세종시티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는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세종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